첫 번째 봐봐. 내가 fx를 쓰지 말고 x-a로 나눌 거야. 그때 나머지를 찾을 거야. 일단 앞에 보세요. 얘를 찾을 거야. 그럼 봐봐.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 나눗셈에 대한 등식을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자, 해봐. 얘를 얘로 나눠. 그때 나머지를 찾으래. 그럼 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look at me place. fx equal. x-a로 나누잖아.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x-a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게 있겠지. 따라서 여기다 목 관심 없어. 근데 얘들아 그때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무슨 항? 상수항이 나머지겠지. 아, 여기에다가 상수항이 바로 나머지겠구나. 내가 찾는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나는 이 나머지를 찾고 싶어. 근데 나눗셈에 대한 등식도 앞서 얘기했듯이 무조건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잖아. 그냥. 얘는 그냥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하고 싶어?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 근데 목을 모르니까 개수를 비교하기는 힘들 것이고. 따라서 저기에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는데 눈에 밟히는 x값은 몇? a가 좀 밟히죠. 왜? 여기 x에다가 a를 넣으면 분명히 왼쪽의 식에다가도 x에다 a를 넣어. 그럼 여기가 쓱 사라지잖아. 그럼 누구만 남는다는 뜻이야? r. 즉 나머지만 남는다는 뜻이죠. 아, 따라서 나머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뭔 소리예요? 어떤 fx라는 식을 이걸로 나누면 이 나누는 값이 0이 되는 x값 있잖아. 그게 a죠. 그 a를 이 식에다 풍당 대입하는 순간 나머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렇게 나머지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엥?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봐봐, 봐봐. 무슨 얘기면 이런 거야. 쓰지 마. 얘를 x-1로 나눠. 그때 나머지 찾으래. 그럼 원래는 앞서 썼던 식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만을 원하면 빨리 쓸 수 있어. 그 나머지는 바로 누구야? 나머지는? 이 식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네가 0이 된 x값을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1-2 플러스 1. 따라서 나머지는 0. 이렇게 바로 찾는 거야.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아. 아아. 어떤 당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목도 찾고 싶으면 조립제법 가시고 나머지만을 원하면 그냥 그 나누는 값을 0이 되는 x값을 식에다가 풍당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그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하긴 그렇고 봐봐. 이것도 너무 당연해. 봐봐. fx를 누구로 나눌래, 그럼? 이번엔 ax-b로 나눠. 그때 누구만 찾고 싶어? 나머지만 찾고 싶어. 얘들아, 앞 강의에서 분명히 너로 나누고 너로 나눠. 조립제법을 쓰면 목은 다르지. 이해해야 돼. 분명히 했어. 이걸로 나누나, 이걸로 나누나. 조립제법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분명히 목은 다르다 그랬죠. 근데 난 그거 관심 없다니까. 누구만 관심 있어. 나머지. 거기서 나머지는 뭐 했어? 같았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아, 얘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네가 0이 되는 x값을. 네가 0이 되는 x값. 즉, a분의 b죠. 그걸 뭐 하시면 돼요? 통당 저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f a분의 b. 그게 바로 뭐가 될 겁니까? 나머지가 되겠죠. 이유는요? 식을 세우면 되죠. 여러분 직접 식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대한 등식. 핵심은 식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빨리 찾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고. 그래서 왼편 잠깐 보시면 매력톡이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식 세우기입니다. 식 세우는 게 원래는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식 세우기이고 기본적으로 그 식은 무슨 식이니까? 이 식은 항등식이었으니까 무슨 짓을 했던 거야? 숫자를 대입하거나 개수를 비교해서 풀겠죠. 맞죠? 항등식이니까. 그 중에 우리가 택한 방법은 지금은 수치 대입이었던 거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가 사실 중요해요. 사실 세 번째 얘기가 중요해. 봐봐.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걸 해석하는 거야. 야, f2가 3이래. 이거 해석할 거야. 이거 무슨 뜻일까, 그럼? f2가 3이다? 이걸 해석할 거예요. f2가 3이다. f2가 3이다. f2가 3이다. 아! 2가 대입되면 3이 나와요. 2, 쓱. 아! fx는요. x-a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2를 대입하면 3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fx는 x- 몇으로? 2로 나눴다는 뜻이죠. 아, 그때 나눈 뭐가? 우리의 나머지가 몇이다는 뜻이에요? 3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를 퐁당 대입해서 3이 나왔던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핵심! fx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어.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세우면 되지? fx는 x-2 그 다음 뒤에 뭔가 더 있을 수 있지. 왜? 목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식은 내가 지금은 모르죠. 근데 뒤에 분명히 몇이란 건? 3이라는 나머지가 붙을 거라는 건 아는 거지. 따라서 이런 걸 보자마자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선생님, 그러면 fx의 식은 얘를 구할 수 있는 힌트만 좀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완벽하게 fx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식 세우는 관점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셨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